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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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앞뒤 맞る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끝나면 babies 2시간 20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병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 움직여 여기 산도 없어요 다리 솜씨잖아 다리가 있잖아 물 뿌리니까 움직이잖아 살아있다고요 7000원, 3kg, 20000원, 10000원 13000원, 7000원, 7000원 드려요 10000원이에요 1kg, 500kg 낚시로 얼마에요? 10000원, 10000원 이게 10000원 수고하니 수고하니 낚시 오, 2만원 수고하니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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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로 얼마씩 하면 돼요? 3마리 2만원인데 다 1천만원에 위해서놔 6마리 2만원 4만원어치인데 3마리 2만원씩 다 1000만원에 따리 병원은 얼마씩 해요? 조그만한거는? 만원 만원 한접시에 이 접시 3만원 5만원 5만원 오 이거 크네 진짜 오 얘는 싱싱하다 15,000원 만원이예요 아 얘는 순놈이? 아 순놈인데 아 순놈 아 순놈 아 예 8만원 100만원 네 싱싱하네 아주 오 오 탈출한다 탈출한다 탈출 탈출해 탈출 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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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거 다리도 띄는 거 하고 좀 더 줘 이야 서비스까지 그러나 다리를 맡기는 네 라면도 끓여 먹고 그 하려고 된장찌고 나가고 좋아 시원하지 꼬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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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kg 2만원 3kg 2만원 싸네 아 숙회 네 앙태도 있고 앙태는 얼마씩 해요 앙태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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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하네 싱싱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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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오징어는 얼마씩 한 거예요? 한 바구니 2만원씩 한 바구니 2만원씩 2만원 2만원 3마리 2만원 2만원 3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1마리를 더 서비스로 해갖고 아 이게 흐흐흐 한 바구니만 1만원씩 이래갖고 타바라 한 바구니? 칠로에 세 마리 일만 하다 칠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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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얘네들 새우전 먹는구나 칠로에 칠로에